요스반이 어느새 일어났고요 뒀어요 다이렉트 왼쪽 블라임디그 정지석 잡고 때립니다 2단 각도가 있을까요 백워트 터쳐 이거를 처리를 해주네요 요스반이 쪽에 역시 20분 들어갔고요 다이버홀 요스반이 배립니다 그렇다고 사베이스 요스반이 잘 숨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요스반이 기가 막힌 장군의 머리를 어떻게 다 잡겠습니까 정지석 왼쪽 자 뛰어놓고 요스반이 배락 달립니다 빈 도설 공격하는 요스반이의 동목 박수석에 가만히 서 봅니다 미싱붙겠습니다 요스반이의 위공격 멘트를 쪼갭니다 조지옥 준비 가운데 백어택 안 넘었어요? 요스반이 왼손 선거기입니다 아 요스반이가 임기연결이 좋네요 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빠르게 밀어줍니다 공격 요스반이 고칩니다 정당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돌렸어요 요스반이 선수가 레오를 잡았습니다 신용석에서 요스반이 쪽입니다 마중 나갑니다 요스반이 요스반이 멘트에 대 Wahl 끌어진 연결만 우선이 enty 요스바니 성공입니다. 능력이 갑자기 뛰어난 선수죠. 그렇습니다. 요스바니 짧게 성공입니다. 15 흔들었습니다. 한 번에 돌릴까요? 요스바니. 살렸어요. 자 다시 준비. 두 번째 강타. 요스바니에는 안 됐습니다. 요스바니를 som. 이스라엘 요수완이는 오늘 8댁점 묵직하게 자기 지점으로 들어옵니다 공격도 요수완이 직선 애플같은 서브 요수완이 바닥을 때립니다 자 5절의 배로입니다 요수완이 워킹 요수완이 에ні 요수완이 선거 요수완이 안전 요소비를 싸고 자 그리고 운다 패스 요소바니 스파이크 맞았어요 코트 한쪽 띄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빼가 타이틀 자 이거 타이틀장 요소바니 어렵다고 봤거든요 사실 설명은 바이러스 아이언 자 니슈 됐고요 후위 공격 성공입니다 다시 삼성의 기회입니다 요소바니 꽂았습니다 요소바니 자 리슈가 계속 흔들려요 홈리로 테레멘트 타이틀장 요소바니가 수비로 빠르게 나이면서 때립니다 요소바니의 엄청난 공격 22 대 20 오늘 최종전 마지막 경기에요 어딥니까 요소바니입니다 위대 쟘 위대 연속 득툼의 요소바니 연속 득툼의 요소 바니